여러분이 인도네시아에서 만나요! 마지막으로 만나요! 한국에서 만나요! 그리고 MC 경영님! 오늘 진짜 멋진 쇼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빠질 수 없죠 이분들이 계셔야만 이 쇼가 완성됩니다 오늘의 특별 게스트 BLACKPINK IN THE AREA 블랙핑크 오십니다! 안녕하세요 블랙핑크의 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랙핑크 오십니다 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작년에 2019년에 인도네시아에서도 투어 콘서트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혹시 재밌는 에피소드나 기억나는 게 있나요? 인도네시아 블링크 분들은 너무 화이팅이 넘쳐서 갈 때마다 인상이 깊은 것 같아요 공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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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취미! 새롭게 시작하신 분들 많은데 엄청 많죠 한솔 씨는 뭐를? 저는 저도 최근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거든요 블랙핑크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앤으로 시작해 그렇죠 라이트하우터스카이 그걸 다 재밌게 봤습니다 혹시 뭐에 꽂히셨어요? 새로운 취미 저도 요즘에 피비로 저희 영상들을 찾아보면서 내가 저거 되게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건데 저희 예전에 찍었던 영상들이나 아니면 팬분들이 좀 재밌게 편집해서 많이 올려주셔서 그것도 약간 블링크처럼 저도 보면서 로제 씨는 요즘에 딱 새로운 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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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그 앤 네 그 앤 네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취미는 아닌데 새로 배우기 시작한 게 있어요 뭐예요? 불어를 배우기 시작해서 안녕하세요 그냥 시간 나면 필라테스하고 수업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운동과 그리고 언어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요리를 도전해 보려고 로리 대박 티라미소를 만들었다고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아 진짜? 실패는 성공의 엄마 어머 엄마 저도 얼마 전에 옛날에 제니 언니가 저희 숙소에서 어머니가 알려주신 레시피라고 김치볶음밥을 만든 법을 알려줬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배고파서 새벽에 해먹었는데 성공했어요 오오 드디어 와우 어머니께 제니 그러면 어머니의 레시피 짧게 하나만 얘기해줘요 뭐가 특별합니까? 어떤 비밀이 있나요? 제가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엄마가 해줬어요 김치볶음밥을 근데 실패란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제가 엄마 이걸 왜 엄마 제일 잘한 레시피인데 실패했으라고 물어보니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물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인덕션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안 됐대요 그래서 인덕션 좀 엄마가 이렇게 잘 조절을 해야 된다고 정약을 이렇게 저도 얼마 전에 깍두기 볶음밥 저도 얼마 전에 깍두기 볶음밥 해먹었어요 깍두기 볶음밥 이겼다 깍두기 볶음밥은 너무 중요해요 저는 또 백종원 선생님의 레시피 네 맞아요 그래서 보면서 했는데 실패했어요 맛있었는데 이 영상만큼은 아니었어요 재밌는 영상을 하나 준비해왔어요 뭡니까? 누네시아에서 개인기 춤으로 재밌는 사람들이 다들 따라하는 춤이에요 누네시아에서 지금 가장 핫한? 네 가장 핫한 그래서 이게 방자구라는 댄스인데 한번 바로 볼까요? 오 뭐야 방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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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아 이거 진짜 우와 어렵네 우리 영상 한 번만 더 보여주면 안 돼요? 방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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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한국인 거 같아 이게 좋아 이거 미니 너무 좋아 이거 너무 좋아 이거 너무 좋아 이거 너무 좋아 난 이게 로제 너무 좋아 로제 너무 좋아 엄청 잘해요 엄청 잘해요 로제는 지금 마음은 인도네시아에 있어 네네 너무 따뜻해 보이네요 그렇죠 가고 싶다 자 그럼 다 같이 인사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투명 영상에서 만나요 그래서